1번, 우리 그 위험성 분석 평가 방법으로서 브레인스토밍이 있었죠. 브레인스토밍, 델파의 기법, 구조화된 기법, 결함수, 사건수, 왓이프, 그 다음에 CCA, 그죠? 비용 편입 분석, 우리 그런 거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브레인스토밍, 머리에서 번쩍, 그죠? 천둥이 치는 거죠? 창의력, 그죠? 머리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에서 내놔봐, 이거죠? 내놔보라 이 말이야. 창의력, 그죠? 자, 먼저 참가자는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를 보류하도록 권장한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보라 이 말이야. 너 생각하고 있는 거, 새로운 거 내놔봐. 괜찮아. 뭐 잘못도 좋으니까 다 내놔봐. 질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일단 많이 의견을 받아. 그래서 거기서 골라내는 거야.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질보다도 일단 많은 양을 얻어내야 돼. 참신한 아이디어 많이 걷어낸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 골라내는 것이지. 자, 번쩍이는 아이디어.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덕창적인 아이디어는 종종 획기적인 솔루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판은 금물이야. 자, 그래서 양보다는 질이 아니고 질보다는 양이 되는 거죠. 자, 참가자는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구축하도록 권장되며 이는 협업을 촉진하고 잠재적으로 보다 강력한 솔루션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브레인스토밍과 관련돼가지고 시험이 나온다면 이것 말고 또 여러 가지 내용 가지고 곁들여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조사 없이 모든 아이디어가 고려될 수 있도록 막 받아들인 것이지. 자, 그렇지만은 비판은 하면 안 된다. 이겠지. 비판은 하면 금물이 돼. 그러면 오늘은 이 시가의 정보 Heartache을 통해서 또한 아픈이 또한 아픈이 또한 아픈이 또한 아픈이 또한 아픈이 또한 아픈이 또한 아픈이. notion으로써 eh 바다그라멘고 아픈이 또한 아픈이 더 많이 있는 것이다. 아픈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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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이 The 우윽ㅎ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